2kg, 특히 김효선은 복귀전입니다. 김효선 선수, 역시나. 살짝 비타거리는 동작. 안겨주게 펀쳐납니다. 추련이 있고요, 김효선 선수. 이겼다면요. 정말 물고 물리는 경기. 김효선. 지금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터진 내용을 붙이고 있는데 김효선 저돌적으로 들어갑니다. 1분 남아있고. 파이팅. 김효선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원어적으로. 기업까지 넘어가면서 김효선 선수가 중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효선 선수의 스타일을 모르고. 정답은 김효선 선수가 연출해서 뛰기죠. 나이터. 나카나 신비로 되고 있습니다. 정말 발이 안 되는 경기력을 김효선 선수가 펑쳐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갑니다. 김효선 선수. 김효선 선수가 오른손을 앞에다가 뒤를 멀쩍 뻗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킥보다는 지금 현대방의 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효선 선수. 다시 한 번 들어갔고요. 주멍. 김효선 선수. 이번에는 역시 다운딜이 됐습니다. 두 번째. 터치. 터치. 더 올라와 있죠. 오른쪽은 커팅이고 왼쪽은 부어있어요. 저런 경기는 제가 한 번 펼쳐봤는데요.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떠있는데. 눈이 떠있는데. 눈치가 안 했으면 애를 먹었던. 써놓고 나서. 눈이 떠있어요. 눈이 떠있어요. 눈이 떠있어요. 눈이 떠있어요. 눈이 떠있어요. 클리치 상황에서 김효선 선수가 돌리려고 했는데. 그걸 입죠 안 했죠? 그래서. 경기가 끝난다면. 여자 52kg의 벨티를. 와. 참. 오. 네. 석귤을 내지 않으면 지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격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팝이 7명선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미호 선수. 자, 여기에 붙잡힙니다. 결국 1번 도쿄 YZG 뒤에 짐에.